4. DUI 너네 중에 한 명만 알바 해라. 대호 주지, 돈 주지, 할 일 없지, 얼마나 좋아! 제가 하겠습니다. 뭐..? 야 지금 너 뭐 하냐? 뭐 어때? 알바가 서포를 잘할 필요가 있나? 행건우! 실력이 없으면 잡지 말든가 너 처음부터 잘 쳤어! 하자고 배틀 선생님들 제가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새벽 5시 30분 주문진 터미널에 처차를 다 해야 한다 꼭 손잡아 잡지 말고 자 출발할게요 꽉 잡으세요 그래 만들면 되지 잘하는 거 쩝핑이 그렇게 단시간에 내는 게 아니야 청년 에? 5만뷰? 무조건 이겨야겠네 어? 일어나! 어서 일어나!